이은금 전화가 적합된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금 전화가 적합된 경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주 간의 맞대결 시착됐습니다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준비가 됩니다 이은금 전화가 있대요 이은금이 성공해야政府 위해 보는 내을 수행 stake 이영준 이은금 전화입니다 3. 5. 5. 6. 6. 7. 7. 7. 7. 8. 8. 9. 9. 9. 10. 10. 10. 10. 11. 12. 13. 13. 14. 15. 14. 15. 이에서 이승준의 서브 리시브 포인트 이승준의 게임 포인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5점 차 그렇습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이 움직여 끔 해줘야 됩니다 이에성 선수는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건져 올리고 있는 이승준 뒤로 많이 물러나 있습니다 테이블에 붙어있는데 택점은 2 예 이승준이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대가 코스 받아내고 있는 이승준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뚝심이 통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 왔어요 그러자마 이해성 하지만 이런 공기 운영을 해야 되겠죠 예 이승준 지금 이승준 선수에게 공이 오고 있습니다 이해성의 이뤄주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오우 이은채 서비스 두 번 이어지는 이해성 장안 서브 출발했습니다 아 특정 그것을 보여집니다 한 점 리드하고 있는 이해성 이승준의 서브 이예성 따라 이승준 서비스 서비스 이어갑니다 이승준 이승준 물론 안 늦습니다 서비스 이해성 어 이승준 이승준 뭐 우와아아 Eck! 네트를 넘 בindung 오오 대각선 코스 다시 한번 이승준도 물러나지 않는데요 퍼엔드 마무리가 이승준은 계속 롱초브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해성의 공격 현재 세 번째 게임의 스코어 3대1 이승준이 앞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각코스 깊게 보내봤는데요 엣지 이승준이 버티고 있는데 5대1 이승준이 넉점을 앞서 있습니다 이승준 득점 이승준이 서브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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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준은 계속 잡고 짧게 생각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준의 과란 이승준의 과란 이승준의 과란 Where 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 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 history